서울시 도봉구에 사시는 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gain 행사 공지입니다. 7월 1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도봉구 출범 50주년 기념 축하 공연에 송가인 가수님께서 출연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가인 공식 팬카페 Again 스탭 라플리아입니다. 7월 1일 토요일 가인님 행사 안내 드립니다. 자치구 출범 50주년을 맞이한 서울 도봉구에서 열리는 기념 행사에 가인님이 출연 예정이십니다. 신분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내 도봉구로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Again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예약은 6월 12일 오픈합니다. 예매 기간은 2023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을 합니다. 도봉구에 사시는 송가인 팬 여러분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도봉구 홈페이지에 신청이 가능하고 PC참여, 참여, 인터넷 접수, 다시 설문, 인터넷 접수 예약, 모바일 참여 모집 접수 이렇게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02-2091-2103-7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가인 팬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표를 확보해서 송가인 가수님의 공연시에 송가인 가수님의 심차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봉구에 사시는 송가인 팬 Again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